첫째 10개 면은 너무 많이 하니까 100개가 적당한 것 같아 근데 이거 뭔가 상탑 같이 쳐졌을 것 같아 아 나 갈고리 찍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아직은 내가 더 느리네 카멜이 찍었으면 좀 위험했겠다 오 뭐야 세조가 할 때를 이긴다고? 이거 잘하냐? 내가 못하는 건가? 이거 잘하냐? 아 아 될 때? 잘 가시고 아 미안 아 자러 가야겠네 발굴이 아키면 안되죠 어? 아 너 왜 이러냐? 자겠는데? 뭔가 이거 하고 싶다 하면 안되는거야 알지만 아 이거는 근데 포탑때문에 집가서 텔탑 써야되는데 이거는 플래쉬까지 깔끔하게 쓴 것도 너무 좋았네 레드 들고있으면 나 주던데 어 나 주는거 아니였어? 아 얘 뭐야 얘는 아 얘 뭐야 얘는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거기까진 내가 너무 무리한걸 바라는거 같아 뭐냐 쟤? 뭐야? 뭐냐? 1번 더? 1번 더? 1번 뺏 dost 5? 5? Type ID 2? 6? 어? 안되게 야 야소 지렸다 야소 이렇게 잘하냐? 좋았다 안 돼 까비 어? 아 들어왔으면 죽은건데 다행이다 너 일로와 너 일로와 객가보네 뒤에서 아니 킨드 공속 뭐냐? 아니 킨드 7킬이었네 고수였구나 오케이 잡았어 야 왜이렇게 잘하냐 여기에 알리스타즈? 지우네 룩 위험했다 아 뭔데? 아니 성공 우리 우리팀 왜 이렇게 잘해 아 진짜 룩이 개기꺼워 궁이 있었어? 궁이 있었네? 궁이 있었네? 나 좀 많이 했어요 너 좀 죽어라 롤러를 좀 죽여야 돼 와 4대 수밖에 안 했네 내가 두 번 죽여야 돼 롤러를 좀 죽여줘 이 판은 세주가 잘했다 요네 진짜 재밌네 라인조는 약간 구린 편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재밌어 챔피언이 알겠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